국내액과 함께하는 배경 drama 아잇빛이 내립니다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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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부터 분대장이 얘기하는 행동은 빠르게 해야 됩니다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배식목 내리죠 조금 더 내립니다 조금 더 내립니다 조금 더 내립니다 입을 가리는 겁니다 코를 가리는 게 아니라 됐습니다 배식목 빠르게 착용하고 여보생들 일부가 뭐하셨습니까? 반찬 단어형 정량 배식이라고 양을 모든 이에게 똑같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다른 이를 적게 먹어야 되니까 항상 같은 양을 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네 황그룹의 생은 반찬을 하고 타유부의 생은 밥을 하는 걸로 내가 이곳에 와서 첫 번째로 임무를 맡고 이렇게 하는 기분이라 바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육볶음 이 인원수에 맞춰서 얼마나 퍼줘야지 이게 인원수에 맞춰서 퍼질 수 있을까 막 이런 계산의 속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탁 정량 배식이 두번째 갈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적게 먹어야 하니까 자 우측 1렬부터 입장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배고픈데 제일 먼저 먹고 싶은데 못하니까 또 배고팠습니다 그러는데 시키면 해야죠 그게 군대입니다 고생하십니다